아시아나 항공이 보조기구를 이용해야 하는 중증 지체장애가 있는 탑승객에게 항공기 내 보조기구 반입은 어렵다며 탑승을 거부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의자에 앉기 위해선 꼭 필요한 보조기구였는데요. 자세한 내용 최유라 기자입니다. 지난 3월 25일, 신모 씨는 가족과 제주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아시아나 항공을 이용하던 중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중증 지체장애인인 신 씨는 의자에 앉을 때 허리를 바치는 보조기구를 사용해야 해 직원에게 이를 가지고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비행기 의자가 좁아 보조기구를 가지고 탈 수 없다며 탑승 거부를 당했습니다. 공항에 갔을 때 우리를 무시하고 그래도 말을 하면 어느 정도의 답변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되는데 일방적인 통보 같은 것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억울함을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냥 먹놓고 그냥 가만히 있기만 했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19조에 따르면 교통사업자는 장애인이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장애인 보조기구 등의 동승 또는 반입 및 사용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아시아나항공이 진정인의 보조기구의 반입과 사용을 거부하고 항공기 이용에 있어 장애인을 배제한 것으로써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신 씨의 아버지는 아시아나항공 고객민원실을 통해 해당 사건에 대해 문의했지만 당사 규정에 따라 정해진 규격에 맞는 사이즈만 기내반입이 허용된다며 보조기구가 규격 사이즈를 초과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타 항공사의 경우 보조기구의 기내반입이 허용됐고 심지어 작년에 같은 아시아나항공을 이용했을 때 역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신 씨와 가족들은 더욱 황당했습니다. 이에 신 씨와 장애인단체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아시아나항공에 진심어린 사과와 피해 부상,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습니다. 신 씨는 이날 국가인권위원회에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국장구 사용거부, 탑승도 거부, 장애인차별금지법 준수하라! 복지TV 뉴스 최유라입니다. 박수